자 오늘은 누락된 문제인 22년 6월 19번 고1 모의고사 19번 20번 36번 38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락된 번호잖아요. 그래서 시험범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알았죠? 학교에서 하시기는 하셨을텐데 그래도 내용 한번 확인을 하면서 혹시 본인 빠진거 있는지 없는지 생각들 해보시고 빠진거 있다면 이번주에 참여 넣고 내용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합시다. 자 one saturday morning 맨퓨의 어머니가 맨퓨한테 공원으로 데리고 가겠다. she was going to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게 미래인데 was going to니까 해당 시점에서 그렇게 할 예정이다 라는 예정 표현을 했겠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was going to 하고 그니까 be going to 하고 will은 완전히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be going to 하고 will은 완전히 같은 뜻이 아니야. 이거는 단순히 이제 그 시점에서 해당 일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맨퓨를 공원에게 데리고 가겠다고 그 시점에 이미 예정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엄마한테 말을 한거죠. a big smile came across his face 아주 큰 웃음이 얼굴에 드리워졌죠. as he loved to play outside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he ate his breakfast and got dressed quickly so they could go 자 얼른 마침밥을 먹고 옷도 재빠르게 입었죠. 그쵸? so they could go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보통 여기 지금 이 so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보냐 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뭐뭐 하기 위해를 나타내는 우리 so they 배웠었죠. 그 so they과 같은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셔도 해석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o를 so they로 바꿨으나 아 so they로 바꿨으나 in order they로 바꿨으나 네 어느 쪽으로 채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so they시든 in order they시든 that 같은 애들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when they got to the park 공원에 도착을 했는데 Matthew ran all the way over the swing set 그네를 이 swing set이니까 보통 우리가 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그네가 한 개만 잘 안 메어 있고 여러분 이렇게 그네 어릴 수 있죠. 다 봐서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한 쌍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아마 그거 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swing set이니까 그네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뛰어갔는데 that was his favorite things to do at the park. 그 딱 있네. 이 다시 가리키는 바가 앞에 있는 swing 다시 말해 그네를 타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이 그네가 매튜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거야. 매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자 매튜가 가장 좋아하는 거라서 to do at the park 공원에 가서 그걸 하기 위해 공원에서 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but the swings were all being used 그런데 그네가 모두 다 이용 중이었어요. his mother explained that he could use a slide until a swing became available but it was broken 엄마가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that he could use a slide 야 이게 다 쓰고 있으니까 미끄럼틀을 먼저 타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until a swing became available 자 그네에 자리가 날 때까지 우리 가서 미끄럼틀을 타볼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 또 he was broken 여기서 it은 슬라이드를 말하는 거겠죠. 아 근데 미끄럼틀은 또 부서져 있다네 suddenly he's my mother suddenly his mother got a phone call and told Matthew that they had to live 그쵸? his heart sank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를 건 게 아니고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 야 지금 야 공원에 가서 놀자 이래놓고 그쵸? 갔더니 그네는 꽉 차있고 미끄럼틀은 망가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아 실망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까지 받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I had to live 지금 빨리 나가야 된대 집으로 가야 된대 그러니까 his heart sank 가슴이 내려앉았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건 실망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는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라는 뜻으로 바꿨을 수 있겠네요. 아주 쉽게 물어본다면 9번이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쵸? 9번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변형해서 내용의 흐름 물어볼 수도 있고 내용일치로 물어보는 게 이제 제일 만만하겠죠. 지금 문법적으로도 뭐 딱히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게 없었으니까 so 같은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기서 지금 했었는데 이걸 so could day 이렇게 바꿔 쓰면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딱 요 어순일 때 해당 뜻을 전달하는 거지 could 하고 day의 위치를 바꾸면 다른 뜻이 전달되니까 자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네 뭐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시고 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meetings and courage creative thinking 회의라고 하는 건 창의적 사고를 촉발하고요. can give you ideas 너한테 아이디어를 주죠. you may never have thought of on your own 절대 혼자서는 생각을 못해낼 만한 아이디어를 너 스스로에게 줍니다. that you may never have thought of 무언가 이렇게 나와있을 거야. 그러니까 think of 생각을 하던데 너가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근데 이게 have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쭉 못해왔을 것 같은 아이디어 스스로는 혼자서 생각해내기 힘들었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면서 역적이 붙어있어요. 그렇지만 whenever 이지 평균적으로 meeting participants 자 참여자들을 그렇죠 회의 참여자들이 회의 참여자들은 consider about one third of a meeting time to be unproductive 자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약 한 시간 아 죄송해요 약 one third 그러니까 3분의 1이네요. over meeting time 자 회의 시간에 약 3분의 1 정도는 to be unproductive 전혀 생산 중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 게 consider 그렇죠 우리가 consider 같은 동사들 제가 생각하다 고려하다 사고하다 보다 듣다 느끼다 이쪽 계열 애들 다음에 asb 쓰면 asb로 간주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보통 a에다가 명사를 쓰고 b에다가는 형용사나 명사를 쓰도록 돼있거든요. 자 그런데 consider 는 이 as도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as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저 b가 어떤 예를 들어서 동사 같은 거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형용사라면 얘가 형용사라면 여기에 to be를 연결해서 쓰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제가 as 다음에 형용사를 쓰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건 저 to be가 생략된 형태로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안 써도 그만이다 이만인 거예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걸 꼭 생각을 해주시고 자 저걸 생략하고 나면 unproductively 라는 형태는 맞지가 않습니다. unproductively 는 당연히 내용상 적합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회의시간의 3분의 1은 그렇게까지 생산적이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한데 3분의 1은 3분의 1은 미리 잘 준비를 함으로써 이 회의시간을 회의시간을 매우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You should create a list of items to be discussed. 논의할 아이템 리스트 같은 거 만들고 share your list with other participants or before a meeting. 자 회의 전에 참 다른 참가자들하고 그 리스트를 공유를 하세요.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should가 나와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should가 나와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should가 등장했다. 주어를 뜻한다. 아 주제를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시 말해 이게 주제문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죠. 회의 준비해라 이 말이야. It allows them 자 여기서 말하는 이 it이라고 하는 건 회의 준비를 말하는 거겠지? 앞문장에서 말하는 회의 준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회의를 준비하는 게 자 그들에게 그죠? them to know what to expect in your meetings 당신의 회의에서 그죠?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게 만든다. 이렇게 돼있죠? 여기서 말하는 them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참여한 가자들 말하겠죠? participants를 가리키는 말이겠지? 회의를 준비하는 것이 참가자들에게 자 너의 미팅에서 무엇을 기대하게 될 건지 그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prepare to participants 자 참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 라는 거네요. 그죠? 어 그렇다면 회의 준비라는 건 너무 넓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리스트 오브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쵸? 리스트 오브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토론할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쵸? 자 정정합시다. 이시 처음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회의 준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까지 읽고 보니까 회의 준비라기 보다는 아이템 리스트 자체를 말하는 거겠네요. 아이템 리스트를 작성을 해갖고 이거를 공유를 하는 것이 그쵸? 공유를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무슨 토론이 벌어질 건지를 알게 하고 준비해 갖고 오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체를 아주 좁게 보면 아이템 리스트 자체고 넓게 보면 아이템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유하는 것까지 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아이템 리스트 자체 아이템 리스트 그러니까 토론할 아이템 리스트겠죠? 아이템 리스트고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템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 말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주제가 떡하니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저 슈드를 보면은 아 얘가 주제문일 거라고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답 찾구나 뭐 내용 찾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6번입니다. 미스 클라인 미스 클라인 told her first grader to draw a picture of something to be thankful for 자 클라인 선생님께서 그녀의 1학년 친구들한테 to draw 글이라고 말을 한 거죠. 우리가 텔 같은 애들은 4형식으로도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하죠. 텔 간접목적어 직전목적어 a에게 b를 전달하다 말해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간목 집목 이렇게도 쓰는데 얘는 4형식 말고도 5형식도 또 있습니다. 목적어로 쓰고 투부정사로 쓰셔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라고 말하다 충고하다 이런식으로 쓰는 문장이 그려지는데 얘가 바로 딱 그거죠. told first grader to grow 즉 1학년들한테 글이라고 말하는거야. picture of something 무언가를 글이라고 했대. 그럼 그 무언가가 뭐냐 to be thankful for 감사하는 무언가죠. 이 for가 가리키는 말 for 뒤에 왔어야 되는 말이 앞에 있는 저 something인데 something이 앞으로 가면서 비어진 공간만큼을 꾸며주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문법관계는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시험 직전에는 이런 것보다는 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거 위주로 잘 기억을 좀 해두시는데 만약에 문법을 물어본다면 저 for를 생략한 채로 물어볼거에요. something to be thankful 이렇게만 써도 우리가 해석하기엔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들으시려면 여기에 for가 쓰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익히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알았죠? she thought that most of the class would draw turkeys and thanksgiving tables 뭐 추수감사죠. 식탁 뭐 칠면조 뭐 이런것들 그릴거라고 생각을 했다는거에요. but Douglas drew something different 근데 Douglas가 좀 다른걸 그리더라고 더글라스 was a boy who usually spend the time alone and stayed around her while his climates went outside together during break time 더글라스는 어떤 소년인데 who usually spent the time alone 시간을 거의 대부분 혼자서 보내는 친구구요. stay around her 여기서 말하는 허리라고 하는건 그쵸? 그녀 주변에 머무른다 이런 뜻이니까 아마도 선생님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앞서 등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미세스 클라인 이라고 하는걸 생각해볼 수 있죠. 아 선생님 주변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around her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지 못하면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아 더글라스는 어 저기 본인 시간에 대부분을 홀로 보내거나 선생님과 함께 보낸다 이런 말에서 틀렸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선생님 주변에서 머물러 있는다 라는건 선생님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라고 간주할 수 있으니까 어 이 더글라스라는 친구가 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아니면 선생님 곁에서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조금 의심스러우시다면 이 문장을 학교에 가셔서 선생님한테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쉬는 시간에 다들 삼삼오요 먹어서 밖으로 나가서 놀을 때도 얘는 안에는 머물렀다 선생님과 함께 머물렀다 그렇죠. What the boy drew 그 소년이 그린 것은 was a hand 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But whose hand 누구의 손이냐 His image immediately attract the other student to interest 그의 그림이 여기서 이미지라고 나왔지만 그냥 그림으로 봅시다. 그의 그림은 즉각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So everyone rushes to talk about whose hand it was 모두가 달려가서 talk about 말했죠. whose hand it was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를 물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의 이미지 속에 있는 손을 말하는 거겠죠. 좁게 보면 여기 있는 His image 라고 보여야 되겠고 넓게 보면 소년이 그린 손 이라고 넓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일단 이미지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이미지에다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누구의 손이냐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 물어봤대. It must be the hand of God that brings us food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손일 거야 said one student 한 친구가 말했죠. A farmer's hand Farmers 아니야 농부의 손이야 said a second student 또 다른 소년이 말했어요. Because they raise the turkeys 왜냐하면 농부들이 칠면조를 키우니까 It looks more like a police officer added another They protect us 이거 아무리 봐도 경찰 아저씨 손 같은데 경찰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주잖아 The class was so responsive that Mrs. Klein had almost forgotten about Douglass 자 앞에 있는 so that 인데 이렇게 띄워쓰는 so that 앞에 써오는 원인이죠. 그래서 클라스가 so responsive 이게 원인입니다. 했죠? 반아이들의 호응을 했어. 너무나 호응을 해주는 바람에 that 여기에 결과가 등장을 하죠. Mrs. Klein had almost forgotten about Douglass Douglass에 대해서 까먹을 뻔했어요. 즉 잊어버릴 뻔했죠. 자 우리가 이 소을 썼을 때 저 responsibly 가 적절하게 쓰였느냐를 보시려면요. 여러분 이 소을 지워보면 됩니다. 소을 생략해 보고 the class was responsive 가 맞는지 읽어보시면 되죠. 읽어보니까 괜찮잖아요. 그쵸? 맞게 쓴 거죠. 그래서 여차에서 잘 모를 땐 적소를 직접 지워본다. 그러면 정확히 어떤 문법을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responsibly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다른 과제를 하라고 다른 애들한테 시켜놓고서는 더글라스한테 물었어요. 그 손이 누구 거냐 라고 물었는데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It's yours. 선생님 손이에요. Thank you. Mrs. 클라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집에 가서 울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물어봐도 좋고요. 클라인 선생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혹은 더글라스가 느꼈을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글 형태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라인 선생님이 내용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라인 선생님이 시킨 게 그림글이라고 시켰고요. 그 다음에 반이 소란스러워지자 At work on another 프로젝트 다른 프로젝트 숙제를 하라고 다른 애들한테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인 선생님이 시킨 게 되겠죠? 다른 아들한테 다른 프로젝트 과제를 하라고 시켜놓고 물어본 거니까 이런 행동도 했습니다. 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 다른 친구 손 그린 친구 어떤 있다? 그래갖고 그 손은 농부들의 손을 흐린다 뭐 이런 식의 설명 나오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 전체에서 손이라고 나온 걸 해봐야 그렇죠? 지금 이 더글라스가 그린 이 그림의 손밖에 없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들은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즈 핸드도 실 저 형태 말고 안 되기 때문에 요 그냥 네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후즈 핸드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읽어가면서 이걸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아주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38번 입니다. 이렇게 과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되는 질문은 사실 영어 자체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중립적인 이치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왜 역사에 대해서 심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과학에 대해서도 심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안 물어보고 교육심리학 이라던가 그 다음에 부모가 됐을 때 혹은 자식을 기를 때 그 다음에 혹은 청소년기를 거치는 여러분의 심리라던가 이런 어떤 특정한 실험이라던가 과학에 관련된 글이라면 과학 자체보다는 과학 철학에 대한 것 이런 글들이 실리는 이유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어느 특정하게 과학적인 내용이 너무 들어가면 이게 아무래도 과학하는 친구들한테 유리할 수 있거든요 뭔가 좀 불리하니까 이러한 소재의 성향이 여러분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면 아무래도 그런 글들은 배제되기 마련이에요 요새 어떤 글들도 실리기는 하냐면 양자역학에 관련된 글들도 실려요 올해 수능 특강 내용 중에 하나는 이중 슬립 실험에 관련된 수능 특강 내용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건 지나치게 과학적인데 왜 나왔냐 왜냐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물리시간에든 고등학교 이과 수준간에든 안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서도 배우지 않고 해당 학년 내에서는 배우지를 않고 그 다음에 어느 학년 내에서 지금 딱히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과학적 상식으로서 다루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지문하면서 이렇게 지역적인 과학적 정보를 물어보는 건 안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자꾸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처럼 모든 걸 책으로 다 지식을 확보해야 되는 시절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과학 동영상 과학 상식에 관련된 동영상들 제작해서 올리시는 리뷰형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재밌으니까 천천히 앉아서 너무 웃게 가수들이나 이런 것만 너무 보지 말고 웃긴 거나 이런 것만 너무 보지 말고 그런 과학정보들 알려주는 과학상식을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열심히 많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Fraction is a force between two surfaces that are sliding or are trying to slide across each other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두 개의 표면 사이에 있는 힘이래요 자 그럼 그 두 표면이 어떻게 돼 that are sliding 미끄러지고 있는 두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란 거죠 are trying to slide 아니면 움직이려고 서로 미끄러지려고 하려고 하고 있거나 혹은 미끄러지는 중인 두 표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when you try to push a book along the floor 자 바닥에다가 지금 놓고 바닥을 따라서 책을 push 무의를 이르려고 애를 쓴다면요 Fraction makes this difficult 자 Fraction이 이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하는 this 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this 가 책을 미는 거를 말하는 거죠 바닥에 놓고 바닥을 따라 책을 미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기 때문에 Difficult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Difficultly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안됩니다 어렵게 만든다 이러니까 될 것 같지만 안돼요 알았죠 arrive 붙이면 안되는 거야 자 Fraction always works in direction opposite to the direction in which the object is moving or trying to move 마찰력 이라는 건 works 언제 작용하냐 in the direction 방향으로 작용 하는데 opposite to the direction 자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의 반대방향 일까요 the direction in which the object is moving or trying to move 자 object 물 채가 움직이는 중이거나 혹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지금 energy가 나와 있는데 방향과 장소니까 where이라고 바꿔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았죠 자 이거랑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죠 그 다음에 opposite은 반대인데 사실 opposite direction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시자 툴을 붙인 식구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형용사가 식구들을 데리고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구치수식 형태를 띄셔야 합니다 뒤에다 갖다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찰력이라는 게 항상 물체를 느리게 만들어 마찰의 양은요 표면물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면물질에 의존한다 이랬으니까 표면물질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더 러퍼를 더 설페이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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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퍼를 비교급 엔드 비교급이 아니고 미 죄송해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네요 그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진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 더 비교급 더 거치면 거칠수록 더 더 더 많은 프렉션 생산되어 집니다 여기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건 설페이스와 이즈의 어순이에요 알았죠 체크해서 보십시오 더 플러스 비교급 원래 이제 설페이스 이즈 러퍼를 이렇게 된걸 저 러퍼를 앞으로 끌고 와갖고 쓴 문법 틀이다 보니까요 뒤쪽에는 그대로 어순을 살려주셔야 돼요 알았죠 얘네들 이즈 하고 바꾸시면 안 돼요 자 프렉션 어수 프로듀스 힌트 마찰력은 열도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if you rub your hands 손바닥을 비비면 get warmer 따뜻해질 거야 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우리가 이 말의 힌트를 어디서 받았냐 이 히트라는 단어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마찰력이 열을 발생시키니까 손바닥을 비비면 따뜻해진다 이렇게 나가는게 글의 수순이 맞잖아요 그죠 자 프렉션 can be useful false because it prevents our shoes slipping on the floor when we work 우리가 걸을 때 마룻바닥에서 신발이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네 마찰력이라는 건 되게 유용한 힘입니다 그리고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자 stop car tires skidding on the road 자 길에서 그렇죠 skidding 타이어가 skidding 하는 걸 막아줘요 라고 돼있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는 뜻이니까 여기서 이 프렉션을 뜻하는 이 이 마찰력을 뜻하는 이 이 하는 행동이 1번 막아주고 2번 막아준다 이 말이죠 자 when you work 당신이 걷기 시작하면 friction is caused between the tread on your shoes 신발에 있는 트레드하고 땅 사이에서 마찰력이 발생하고요 acting to grab the ground prevent sliding 자 땅을 움켜준 채로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는 acting 작용을 합니다 라고 돼있죠 그래서 프렉션에 대한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엔드 프렉 액팅을 엔드 했죠 프렉션을 이스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엑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진실이잖아요 과학적인 사실이다 보니까 현재 시제로 쓰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현재 시제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it하고 end는 이미 앞서 언급된 내용이다 보니까 잇은 반복된 내용 생략 잇은 반복된 내용 생략 네 분사구문 만들기 위해서 생략해갖고 엔드를 생략한 다음에 쉼표를 찍고 액팅 이렇게 연결해서 분사구문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액팅을 엔드 잇 액트라고 바꿔 쓰셔도 됩니다 알았죠 자 이거 액티드 이런거 과거 쓰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마찰력이 이런이런 효과를 갖는다라는 건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쓰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오케이 내용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천천히 살펴보시고 모르시겠는 건 수업시간에 질문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잘